스님, 저는 다들 그렇겠지만 행복하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아니면 제가 잘못했던 것들. 항상 그런 기억이 나요? 자주요. 그래서 앉아계실 때 잠순하면서 무슨 정징 하세요? 글쎄, 생각을 모아보고 예, 생각을 왔다가, 그리고 우리 모사님이 몸이랑 마음을 주의하시면 어떤 영물, 예를 들면 고한세음보살님, 고한세음보살, 고한세음보살 영물 마음속에서 사용하시면 그런 나쁜 기억이 아직 나타나지만 나쁜 것이 없어질 거예요. 기억이 제일 깨끗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이 또 안 나타날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예, 왜? 왜냐하면 잠순하면서 아직도 힘이, 순간에 있는 힘이 아직 없어요. 아주 좋은 성격이 있어요. 좋은 사찰 예절이 있어요. 좋은 습관, 좋은 업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영물에서, 우리 단전에서 아직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경처럼, 거울처럼 기능이 나타나요. 이렇게 믿음, 믿음을 구해요. 경콤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한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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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세음보살 마음속에서 있으면 힘이 나타나요. 제일 깨끗한 거울처럼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이 나타나면 좋은 것, 나쁜 것 없어질 거예요. 기억만 원인결과 원인결과 우리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원인결과 볼 수 있는 마음 지혜이라고 해요. 그런 지혜 있으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없어져요. 계속 주의, 우리 몸 우리 공기 우리 공기 그리고 우리 마음 세 가지 그래서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요. 안 만들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